아, 아 왜 이렇게 이리 와? 가위바위바위보 여긴 봐봐 내가 뭐 잊지? 오사카 누가 사줬어? 언니 괜찮은 것 같아 아주 좋은 것 같아 굿 됐어? 됐어?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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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맛있는 냄새나요. 호텔 입구. 렛츠고 렛츠고 오우 야 생각보다 넓어 맞아 일본은 좁잖아 너무 귀여워 대체 맛있겠다 비교도 해보자 대체 너무 예쁘다 오므라이스 맛있겠다 오므라이스 햄? 응 이거 뭐야? 오 이거 봐 보자 아 이거 와 음료 같아 맛있어 와 진짜 부드럽지? 맛있겠다 짠 진짜 너무 좋아 음 음 음 음 음 아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그렇지 응 음 음 음 음 음 할머니 지금 놀란 것 같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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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이거 진짜 좀 땡긴다 이거 할래? 이거 우선 하자 이게 찐뽕 이게 찐뽕 아 그래 펀치 아니야 열쇠골이야 어? 열쇠골이야 이것도 이것도 그거다 이것도 귀엽다 음 음 가보자 아 제발 어 어 야 걸렸어 아 뭐야 야 대박 야 진짜야 하하하하 귀여워 하하하하 야 벗어 돌려 주면 돌린다 어허 뭐야 뭐야 뭐ject 야 우리 오늘 대박이야 ickets 아 이번에는 귤 아니면 복숭아 아 귤 됐다 안 대박이다 진짜 하하하하 나는 잘 은세요 약간 여러분 운이 비싸니까 운이 제발 아 뭐야 나 얘 아니면 얘 이게 단거야 오! 이거야 복숭아도 먹는거 싫어? 사실은 신부여서 유명 아저씨도 안 보고 가죠 신부여서 오! 대박 대박 그래? 자리 있어? 너무 우리 스타일일 것 같아 사랑 좀 해주세요 이거는 버섯이고요 버섯 좀 더 진했으면 진짜 버섯 같았을듯 이건 파심이고요 이건 푸딩 푸딩 뜯어먹을거야 다 뜯어먹을거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린 여기가 고맙습니다 누구나 알아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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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치 음 오늘의 랑ы 미신 오늘未 최근을 entrada 너무 맛있다 대원치 멈추는 중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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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미수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이 엄청 났어 너무 먹은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 아리바라 아, 되게 뽀시 뽀시랑 간절히 있구나 약간 건너뛰고 꽉 매콤하니 음! 맛이 없을지가 없지 너무 맛있다 양 아름맛인데 맛있다 맛있다 쇼쇼 쇼 내 가이시 바로 여기 앞에 있네 내일 이거 하자? 먹어도 돼? 아침에 먹을 거잖아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? 먹을 거야 먹을 거잖아 이거 알맹이야 이거 사보자 미니스컵도 있고 맛있다 아 이 실이 맛있다 아 집이 최고다 아 집이 최고다 어 그니까 잘 못 쳐야 돼 먹고 싶어? 먹고 싶어? 먹고 싶어 여행 갈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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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야 노릇을 봐라 여행 갈 때 공동실에 델젤날이 밝았습니다 여행 갈 때 어? 둘째 날 시작됐어 여기야 자리 있지? 맞아 에? 없어 커피 먹고 싶어 어? 이거 아이스 시키네 어? 커피 나오나? 아.. 아이스크림 같지? 음 음 음 응 응 2,020원 1,000원 아이스크림 가리쭈어 무메다 아 걷나? 너무 추워 의장, 셀프 의장 착한 사람들이랑 보이는 의장 계속 앉아있는데요 맛없기만 해봐 잘하지 너무 추워요 그래도 들어온게 어디야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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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barrier 처럼 고 beads 이렇게 아 하니까 아 아 아 아 아 음! 잘하고 있었어. 맛있어? 맛있어? 우와! 음! 나의 최애 메뉴. 맛있어? 밥. 먹는 거 같은 몸. 아 취한다. 와. 예쁘지? 이런 거. 얘도 예쁘다? 더워? 솔로. 이거 오빠 양말 하나 사줄게. 응. 근데 이거. 그냥 사는 거야. 우와. 진짜 예쁘다. 아까 삐뚤었을. 여기 보세요. 오우. 대박이야. 밑에. 또 있다. 야 이건 더 귀여워. 아 어묵 반지 여기 있다. 얘는 핑크 걸로 나왔으면 좋겠어. 또 나왔어. 아 근데 귀엽다. 그. 아 나 제발. 너 뭐? 이거 아니고. 야 이거 귀엽다. 이거 귀엽다. 어? 뭐야? 아 귀여워. 통 귀여워. 우리의 우정 반지. 유보고 싶어. 유보 주세요. 이런 건 똥 같은데. 똥이라니. 유보이. 아 귀여워. 유보이. 아리갓도 고자이마스. 아리갓도 고자이마스. 혹시 돈이 줘. 진짜. 아 힘들어. 아 힘들어. 응. 아하하하. 응. 잘 떼져? 응. 짓고 있어. 된다. 하나 둘 셋 하면 꽉이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어? 어? 똥이야. 탱 나왔어 너는? 야 이거. 우와. 자. 아 야 귀엽다. 안녕하세요 똥입니다. 아 진짜. 초코송이 파우치. 아 이거 립스틱 파우치로 써야겠다. 내다. 아 안돼. 야 이거 진짜 귀엽다. 아 귀여워. 스티커야. 뭐야? 아 스티커. 아 귀엽다. 아 귀엽다. 음. 아하하. 짠. 오 야 괜찮다 이거. 아 이건 쓸만하네. 아 아싸. 아 하하하하. 고마워. 오 진짜. 오 되게 따뜻해요. 펀디션 충전 완료. 굿굿굿. 굿굿. 숙소와 내장. 하하. ennah. 진짜 맛있어 된거 아냐? 웃어봐 대박 이거 왜 인사 안 돼? 이거 왜 인사 안 돼? 아 잘랐다 와 잘랐다 뭐야? 아 옆으로 가래 야 2초말도 안 남았어 너 잘하는데 그거 완전 옛날 그거잖아 얘들 이걸로 해 다음꺼 뱅 근데 이거 하나 나오나? 하나 나와 귀여워 이거 귀엽다 인정? 얘로 할까? 민트초코 아니? 이거 탔어 이거 딸기인가 보다 제발요 돌려 돌려 안 들어 민트초코 아니면 진짜? 어 민트초코 아 근데 이 색깔이 넘친 거 아니야 제발 초코 갈렸어 이거 야 오는 장면 원하는 거 같았어 꼬치도 팔아 헐 헐 헐 귤도 맛있겠다 헐 헐 야 뭐 먹지? 딸기 헐 파인애플도 있어 나 파인애플 이것도 맛있겠다 귤 되니까 귤 나 먹어본 적 있는데 맛있겠다 육수 좋구먼 뱅 킁 요리를 오케이 진짜야 어 맞아 야 뭐 어? 민트초코 하니 이쁘게 먹으러 가고싶어 맛있다 왓상 고생하니깐 고자에마스 고생하니깐 왓상 바이리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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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으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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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나 맛있어 음 나 맛있어 음 나 콜라 smells, 냄새, 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아, 진짜 맛있다. 맛이 없는데, 흰 수가 없는..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다. 근데 이게 사이즈가... 근데 이게 사이즈가... 근데 이게 사이즈가... 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먹지? 아, 진짜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다. 잘 왔다. 나 오늘 저녁으로 딱이야. 피할게. 세상에 맛있다. 맛있어. 맛있어. 라면을... て금 먹어야겠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스틱 라면 와.. 소주 안 좋은데? 진짜 많이 더워지지? 내일 이틀랑 가서 밥 비벼 먹자 닭날개가 왔는데 손이 안 가네 한 눈에 샀으면 좋겠어 한 눈에 샀으면 좋겠어 전 귀엽게 냉장고 넣어놔야겠지? 기모찌 너무 맛있어 이틀랑 꼭 먹어야 돼 진짜 오늘 신기해 해볼게 와 냄새 대박이야 이렇게 잡고 우와 짤려 우와 대박 와 야 야 엄청 달아 음 야 엄청 달아 응 슉 우와 아 초코미야 하나 챙겨야겠다 두루두루뚜 음 야 음 야 형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먹자 어 오 잘렸어 잘렸어 진짜 맛있어? 너무 맛있어 음 아 너무 맛있어 beispiel 固定! 털러 가자... 털러 가고 털러 가고 원칙로 말했지만 주차장에서 마시는 중 안녕히 계세요 먹어봅시다 근데 무슨 맛이 있는지 알지?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우와 나왔어 맛있겠다 첫 타코야기야 어때? 맛있다 어때? 깜짝이야 진짜 너무 뜨거워 맛있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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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토리 귀여워. 푸딩 또 왔다. 새우튀김 잘 나왔어. 새우튀김 아니야. 새우튀김 아니야. 얘야. 맛있겠다. 맛있다. 이거. 안녕. 그림 같다. 안녕. 그림 같다. 아우. 왼쪽으로 꺼볼게. 마음의 준비를 해. 여기서부터요? 어. 왼쪽으로 꺼볼게.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. 하나 둘 셋. 진짜 오랜만이다. 팔. 팔 진짜 열심히 움직여. 하하하하. 아 날씨 좋다. 아 날파리가 이렇게 있네. 응. 시강이야 시강. 글쎄. 오. 이거 썸네일이다. 왜 이래? 야 똥 싸면 어떡해. 똥 싸면 어떡해. 난 안 신났어. 나 혼자 난리야 지금. 나 봐봐. 뭐야 똥 싸면 어떡해. 갑자기 이렇게 난리. 우와. 우와 여기 지점 되게 좋다. 자. 아 돈부터 넣어야 돼. 그 다음에 아우모 할 거. 이 밥. 세 개 뽑았어. 마늘은 너가 더 좋아하면 2분의 1초. 아 기본? 응. 실팩. 넌. 너의 자유. 뭐가 맛있대? 한국인들은 5 이상 먹던데? 5 이상? 나는 팔로 먹을 거야. 진짜? 근데 우리 저번에. 음. 한국인 라면. 응. 한국인 라면. 아침에. 오. 오. 네. 아침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때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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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구독자님들은 내가 뭘 먹든 상관없어 넌 나 녹차 먹이고싶어가지고 아 녹차 먹으라고?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때나?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때나? 아 추인다 아니 여기 동네가 너무 예뻐 여기 동네가 너무 예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때나? 이번에는 진짜 반지 우리 이때까지 가짜반지 뽑았잖아 비싸보이는거 이거? 나도 특이해 일본감정으로 어 오 예쁘다 오! 야 이거야 예뻐 거짓말 같다고 하니까 바로 끊기네 요즘 쉴 수 있지 않을까? 커피 너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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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우와 음 어? 존맛인데 이거? 기꺼 희삼있어요 우와 드림맛이 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같다 이거 같다 네 cabin 너무 맛있어 솔드가 맛있어 파인애플 또 할까? 이렇게만 할까? 아니면 세 개만 되겠어 진짜 못 먹어 음 좋았다 음 좋았어 맞아 오 오 오 맛있어 오 오 오 오 고춧가루 안 찍어도 돼? 날 내어줘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래서 많이 먹었지 맛있는거 먼저 콕콕 고춧가루 잘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맛있어? 와 부드러워 엄청 맛있다 이분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? 나 오늘 일찍 들어오기 잘했다 응 빨리 자고 싶어 너 맨날 김밥 먹어? 나 맨날 김밥 먹긴 하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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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더 짜리 여행사는 더욱더 짜리 고춧가루 대파 한국의 짜리 아우 역시 실차 음 감기 모임 대파 툭 이렇게 작은 식사인데 이쁘게 먹는 게 청주가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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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